열대 어류인 물총고기가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호주 퀸즐랜드대 공동연구팀은 물총고기에게 수조 앞에 모니터를 통해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며 특정 사람의 사진에만 물을 뿜도록 훈련했습니다. 이후 얼굴을 읽힌 사람의 사진과 낯선 사람 44명의 사진을 함께 보여줬더니 물총고기가 물을 뿜어 익숙한 사람을 맞추는 확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장류와 조류 중에서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는 종이 있다고 보고됐지만 어류에서 이런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된 것은 물총고기가 처음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습니다.